당근은 단연코 최고의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우리의 몸에서 비타민어로 변환되어 시력 보호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특히 밤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유용하며 눈 건강을 전반적으로 증진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당근은 항산화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계 질환과 특정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근의 또 다른 장점은 피부 건강입니다.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들 덕분에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당근 주스를 꾸준히 마시면 피부가 탄탄하고 빛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식품처럼 과다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당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베타카로틴이 과량 축적되어 피부가 누런색을 띠는 카로테노데르마씨의 RROTNODMI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당근을 활용한 간단한 건강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당근과 사과를 활용한 상쾌한 스무디입니다. 당근 사과 스무디 레시피 재료 마이너스 신선한 당근 2개 마이너스 달콤한 사과 1개 마이너스 신선한 오렌지 주스 1컵 마이너스 꿀 1큰술 마이너스 얼음 약간 1. 먼저 당근과 사과를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잘게 썹니다. 2. 믹서기에 잘게 썬 당근과 사과를 넣고 신선한 오렌지 주스 1컵을 추가합니다. 3. 꿀 1큰술과 얼음을 함께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4. 부드럽고 상쾌한 당근 사과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바로 즐기면 건강에 유익한 음료를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스무디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근은 이렇게 쉽게 섭취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이로운 효능을 제공합니다. 적절히 잘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해보세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